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와우 8% 연금, 살아서도 연단이 8%, 죽어서도 연단이 8%를 최저 보증하는 연금 관련 내용인데요. 길어진 노후를 걱정 없이 연단이 8% 연금으로 준비 가능한데요. 연단이 8% 최저 보증은 과연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?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.5%, 6대 시중은행 적금금리 평균 2.93%, 3대 생보사 공시이율 평균 2.84%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먼저, 아이사 연단이 8% 최저 보증 연금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, 가입부터 20년간 연단이 8% 최저 보증이고, 그 이유는 5%를 최저 보증하며, 30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하고, 연금 수령방법은 종신지급형이며, 무진단, 무심사의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, 사망 시의 연금 기준금에 최저 보증되며, 주식형 펀드의 최대 50% 편입 가능합니다.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.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. 이제, 35세 및 45세 남녀 10년 납 기준으로, 각각 월 50만원, 100만원 납입 시, 65세부터 각각 월 수령연금액과, 90세 및 100세까지 총수령행 예시를 보겠습니다. 먼저, 35세 남성 10년 납, 월 50만원, 총 6천만원 납입 후, 65세의 연금 개시 기준입니다. 이 경우, 35세 남성은 매월 70만원 수령 가능하며, 90세까지 생존 시 총 2억 751만원 수령 가능하고,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2억 9,052만원 수령 가능합니다. 35세 여성의 경우는 매월 66만원 수령 가능하며, 90세까지 생존 시 총 1억 9,818만원 수령 가능하고,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2억 7,746만원 수령 가능합니다. 남녀 비교를 해보면,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매월 수령연금액은 약 4만원 정도 적고, 100세까지 총수령액은 1,306만원 정도가 적습니다. 이번엔, 45세 남성 10년 납, 월 100만원, 총 1억 2천만원 납입 후, 65세의 연금 개시 기준입니다. 이 경우, 45세 남성은 매월 104만원 수령 가능하며, 90세까지 생존 시 총 3억 885만원 수령 가능하고,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4억 3,239만원 수령 가능합니다. 45세 여성의 경우는 매월 99만원 수령 가능하며, 90세까지 생존 시 총 2억 9,497만원 수령 가능하고,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4억 1,295만원 수령 가능합니다. 남녀 비교를 해보면,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매월 수령연금액은 약 5만원 정도 적고, 100세까지 총수령액은 1,944만원 정도가 적습니다. 이번엔 아이사 연단위 8% 연금의 구조와 연금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. 아이사 연단위 8% 최저보증 연금의 특징을 다시 보면, 가입부터 20년간 연단위 8% 최저보증이고, 그 이유는 5%를 최저보증하며, 30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하고, 연금 수령방법은 종신지급형이며, 무진단, 무심사의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, 사망 시의 연금기준금액 최저보증되며, 주식형 펀드의 최대 50% 편입 가능합니다. 아이사 연단위 8% 최저보증연금은, 무진단, 무심사이고 출금만 하면 무조건 인수되고, 반송, 적보, 반진 등이 없고,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없는 순수연금보험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습니다. 가입 가능 연령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, 30세부터 연금 개시할 수 있으므로, 2세대 또는 3세대 플랜 실행시 탁월한 효과 가능합니다. 아이사 연단위 8% 연금상품의 구조를 보면, 공시이율형이 아닌 투자형 변액 연금상품이고, 투자형 변액 상품임에도 불구하고,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도, 보험기간에 따라, 20년까지는 연단위 8%, 그 이후는 5% 연금기준금액이 최저보증되고, 최저보증이 되기에 가입시점에 최저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고, 연금기준금액은 연단위 최저보증금액과 펀드 수익 중 큰 금액이 됩니다. 연단위 8%는 어떻게 최저보증을 받게 될까요? 최저보증은 납입원금 기준입니다. 사업비가 얼마가 나가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다만 이 상품은 월납 방법만 있고, 일시납은 없습니다. 그리고 최저보증의 단 하나의 조건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이고,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면 최저보증하지 않으며, 해지할 때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.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투자수익이 마이너스여도 연단위 8%는 최저보증됩니다. 연금 수령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일반적인 연금은 보증기간 동안만 지급합니다. 그래서 원금보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. 아이사의 8% 연금에서는 연금개시 후 사망하면 최저보증된 연금기준금액에서 기지급된 연금액을 뺀 금액을 목돈으로 가족분들이 받게 되고, 연금개시 전 사망하면 그때까지 최저보증된 연금기준금액을 받게 돼요. 그래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최저보증된 연금기준금액을 수령 가능하게 되어 좋습니다. 연금받는 방법은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평생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합니다. 즉, 5년, 10년, 20년 등 확정기간 방식이나 보증기간 방식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. 만약 100세 넘어서도 계속 생존에 있다면 계속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. 호흡을 하는 한 연금액은 지급되기에 오래 살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좋아요, 구독,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늘 관승하십시오.